1번 모드 토너먼트 1번 모드로 3대3 네이 듀얼 혼자 못하는 거니까 핀풀이니까 3대3으로 X라 동그라미 없으면 되니까 X 와우 점프 3대3 아예 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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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같아 가겠다 엄마 들어온다 들어온다 막아야된다 막아야된다 안된다 뭐 들어오고 점프 공 어디갔노 공 어디갔노 공 어디있대 아 저기있다 아이씨 안대 들어간다 가자 야 화면 전환이 너무 빠르다 아이씨 아이씨 아 화살표가 공이 어딨는지를 알려주네 어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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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골 됐다 가자 가자 이제 조금 알것 같애요 어떻게 하는지 아이씨 자아 와우 안대 안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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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아 잠깐만 들어가겠다 야야야 이거 한다 와우 졌다 인증메일 안하고 그냥 그냥 그걸로 했어요 바로 그냥 생성 로그인인가 생성인가 그걸로 하니까 바로 되더라구요 꼴뚜가져 아이씨 새꾸들 저 한개 더 잤지 와우 점프 와우치 오 되가겠다 마지막 밀기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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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하하하 아 이 맛이네 리플레이 한번 보자 여기서 점프해서 그냥 잘했네요 고! 들어갔다 안했나? 아 샷으로 바로 골로 오면 안되네 왼쪽 방향키는 거의 쓸 필요가 없고 그냥 L 조정만 하면서 와우 이대떡 잘하네 와 그냥 밀어버리네 잘한다 잘해 놈들 왜이리 빠르노 우리패인데 와우 3 2 마지막 골 이겼다 3 연습 빡 이놈들 가는 것 같아 맞지 점프 점프를 하면서 앞을 밀어야 되는데 연습을 자 점프를 하면서 밀어야 돼 그냥 드리블 해도 되고 여기서 빡 공굴로 가는 소리도 공굴로 가는 소리도 조그밖에 없나 개인기 개인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게 안타고 살살 이렇게 살살 타는거지 이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 잠깐만 이건 레이싱 아니던데 그냥 축구밖에 없어요 그냥 축구 오롯이 축구 엄청 단순한 게임이네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